간식 줄까? 간식 줄까? 봉구 간식 줄까? 봉구 간식 어디 있지? 착한데? 귀엽다. 여기 있는 작은 아이가 내려오게 됐어요. 엄마가 혼자 많이 외로워하셨어요. 그래서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으면 조금 괜찮겠구나 해서 엄마한테 허락을 구해서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. 굉장히 귀엽고 예쁘고 그랬어요. 조그맣고 진짜 예뻐요. 봉구 때문에 엄마가 좀 많이 웃어요. 우울증이 조금 있으셨는데 봉구 때문에 좀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쓰다듬고 있으면 따뜻해요. 그 느낌이 그렇게 좋아요. 옆에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. 뭐라 그럴까.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. 의지를 많이 하시나보다 강아지한테. 너무 착한데? 엄청 착해 보이는데.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. gal? ? ? ? ? ? ? ? ? 감사합니다.